소부로 당신 눈을 떴는데 낮아튼면 에너지 3분 다음이 부틸이 많아 보겠습니다 저쪽에도 사람이 없어 저쪽에도 사람이 없어 부틸이 많아서 다시 때문에 신청조차가 카드 바퀴고 여기서 끝까지 가면 KL 세트가 서울렛고 KL 세트가 서울렛고 제일 끝까지 가면 TP 왕사 우리가 띵띵띵을 내려서 나도 튕니다 작년에 내가 머물렀던 호텔니? 츄킷 츄킷 호텔 호텔 호텔에 걸어가면 거기에서 당량이 많나? 응 맞아 주문을 찍으러 가 스탠드 클리어 도움말 스탠드 클리어 스탠드 클리어 5 gab 스탠드 클리어 오후 스탠드 클리어 스탠드 클리어 starts 스탠드 클리어 제작 High use 이번엔 한 번 내리자고? 내일은 두 번째 가서 내려서 와봐요 그만큼 맞이하면 그렇던데 한 번이 맞을 것 같다. 두 번 가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여기가 맞을 것 같은데 빡빡이 늦으면 여기야. 두 번째 가면 큰일 나 여긴데 뭘 더 가 빽힐 게 아니라 여기가 맞아 내일 두 번째 안 빨래 여기가 맞는데 뭐하러 두 번째 어디가 더 빨리 타고 갈 수 있지? 여기 이제 두 번이나 안 가는 식으로 타는데 우린 갔다가 다시 오는 그런 거 여기. 여기 맞아. 어. 그냥 그냥 그냥. 우리 어제 일로 올라오려다가 일로 내려가면 되잖아 아 어디로 올라오는거야? 못 내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은요? 그것도 거기에서 오비야 그일로는 아닌가 봐서 그일로 올라오면 거기다 이렇게 벗는건데 여기가 일로 다 없어졌거든요 5번이 있는 거고 이렇게 보면 더 벗어버린거에요 그런가도 파파되는거에요 한글자막 by 한효정